어제 JTBC가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그간 텔레그램 존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김정희 평론가님, 실물이 확인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실물을 본 다음에 그거를 기사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거를 지어냈다고 볼 수는 없고 있는 건데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명태균이 이거를 공개한 이유가 본인이 뭔가 다 토로하고 실토하고 자백하고 이러려고 한 것일까? 이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공개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든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 말고도 다른 텔레그램이 냈든 통화 내역이 냈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 가장 유리한 거를 jtbc에 공개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김건희 여사는 단순한 나 역시 좋지 그리고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의원도 언론에 나와서 자기가 본 게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공청 개입한 거 애매하다라는 그 맥락에서 정확하게 선의의 조언 그 맥락으로 자기가 이거를 공개했다고 보여요.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건 추론인데 그러니까 명태균이 초반하고 다르게 김건희하고의 라인이 점점점 약해졌구나. 그러니까 9차례인가 텔레그램 보냈는데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대선 경선 과정 중에 그리고 이제 뭐 선거 과정 중에는 그런데 뒤로 갈수록 김건희 입장에서는 명태균의 쓸모가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사실은 무슨 뭐 장관부터 해서 뭐 온 몇 선 의원들이 다 머리 조아리고 있는데 명태균이 눈에 들어왔겠어.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 명태균이 좀 애가 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추론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미치광희 전략을 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드맨 전략. 그런데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영부인의 영이 건드릴 영이 대통령의 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랩퍼 공급 형 나옵니까? 그런데 선출된 권력자도 아닌데 이렇게 당무에 어떻게 해당하는 공천 문제를 가지고 명태균 씨가 부탁을 하고 상의한다. 이거 좀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잊지 말고자 캠페인을 하려고 하는데 잊공이라고 그러죠 잊지 말자 공천개입 공천개입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안의 중심에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 김건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인이 그런 공적인 권한을 사유화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거기에는 명태균 씨도 어느 정도 관련이 돼 있을 걸로 보여지는 거고 이준석 의원도 당시 당대표였기 때문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 거거든요 이게 본질을 저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부부 게이트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창원의창 나왔죠 또 용인갑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좌우했다라는 김대남 전 비서관에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녹취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명태균 씨가 jtbc에 보여줬다라고 하는 텔레문자 텔레문자는 일단은 보낸 게 확인이 된 거가 의미가 있는 거고 텔레문자를 그 9장 그것만 했을까요?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아직 공개했을 때 안 다칠 정도만 공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은 이거는 명태균 씨한테 의존할 게 아니라 압수수색해서 핸드폰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제도 창원지공에서 뭘 압수수색하고 왔는지 9시간 만에 핸드폰을 돌려줬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김건희 황제조사 시즌2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텔레문자 카톡 녹취록 또 증언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형사재판에서도 그 범죄 현장을 우리가 타이머신 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판사가 신빙성을 갖고 재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잊지 말자 공천개입 권력의 사유와의 조짐이 이제는 의혹 단계를 넘어서서 수사의 단서 정도까지는 저는 온 것 같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문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한테 그동안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지 않느냐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한 셈이잖아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니 뭐 열심히 뛰었나 보지 몸이 부서져라 뛰었나 보지 그러니까 뭐 글쎄 근데 솔직히 몸이 부서져라 뛴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영산만 열심히 뛰었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여기는 캐시카우였잖아요 정확하게 명태균의 캐시카우 세비 반띵 사상 초유의 세비 반띵 그러니까 여기가 떨어지면 본인의 이제 어떤 뭐 현금이 이제 줄어드는 것도 있고 본인이 그리고 이제 의원 세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우리 방에는 의원이 두 명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여기에서의 어떤 존재감이라는 게 다른 사람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 김영선하고의 관계는 뭐 그래서 미뤄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임규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됐든 왜 김건희한테 모두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요즘 녹취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김대남도 생각해보면은 공천은 다 이원목 꽂아놓은 것도 김건희고 그리고 공공기관 가는 것도 다 김건희 여사가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래서 뭐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뭔가 열심히 건희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 거잖아요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뭐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네 간접 증거가 없네 없지 그거 수사를 하면 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창원지검이 지금은 올해 초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수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명태균 김영선 그런데 검찰이 사실은 이 정도 나오면은 보통은 수사의지를 밝혀요 일반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들여다보겠다라고 알리고 그런 다음에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면 언제부터 그렇게 검찰이 열심히 우리는 오직 정치자금법만 파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치자금법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김건희가 성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국정농단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드라마의 결말을 보고 재방송을 돌려보는 거니까 쉽지만은 그때도 생방송으로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정유라의 입시비리로 원래 이화여대가 먼저 일어나면서 1년 동안 시위를 하고 그때 굉장히 뜨겁게 시위를 하면서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인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검찰권이 장악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죠 특검은 국민의힘이 인계철선하고 있으니까 될 수가 없죠 언론 입장에서는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의혹이 나오면 범죄의 단서가 있네 수사의 단서까지 왔네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의아한 건 뭐냐면 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는데 물이 반이나인데? 이러면서 수사로 나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에라 반밖에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시각이 다르냐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을 잊지 말자 공천개입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김영선 쪽에서 무슨 실패한 로비라든지 명태균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축소 은폐하는 쪽에 설 것이냐 지금 이 선택지가 남은 거예요 저는 명태균 씨가 요즘에 아주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살라미 전술 쓰면서 모든 언론에 지금 인터뷰를 다 받고 있던데 딱 어떤 게 생각나냐면 주유소에 풍선인형 아시죠? 영업할 때 막 이렇게 하는 인형 있잖아 아주 혼란스럽잖아 어지럽잖아 명태균 씨는 거의 주유소에 풍선인형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에라 물이 반밖에 없네 이러면서 진도 나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핵심은 뭐냐 잊지 말자 공천개입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김영선까지 꽂은 공천개입 의혹 이게 이제 주인공은 똑같아요 김건희, 명태균, 이준석 그다음에 2차는 김영선을 빼낸 거 빼낸 거에 대한 김건희의 관여 여부를 보는 건데 주인공, 김건희, 명태균 당시에는 한동훈으로 바뀌었고 이준석 의원은 당시 옆에 문지방에서 봤다 이거거든요 문지방에서 뭘 봤는지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물어봤던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차와 2차 내지는 여러 지방선거까지 있었기 때문에 선거가 되게 많이 열렸는데 거기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가졌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에게는 하나만 여쭙고 싶은 게 어제 JTBC 또 나와가지고 오늘 CBS에도 나왔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과거 2020년도 지금 문제가 제가 삼고 있는 이 공천에 대해서 잘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김영선 의원이 받을만해서 받은 거고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 보궐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꾸 묻는 얘기에 답을 안 하고 다른 것 때문에 거긴 신경 못 썼다라는 취지 같아요 신경을 못 썼으니까 더더욱 고양이들이 생선을 몰래 도둑질할 만한 여건이 열렸다라는 반증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작년에 MBC에 김종배 인터뷰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정진석 공관위원장 당시 지방선거를 공천했던 분인데 그때 이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진석 의원장이 용산을 바라봤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준석 의원이 그럼 용산 개입서를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정진석 의원이 누군가의 덕을 보려고 그랬겠죠 라고 하니까 용산에 있는 누군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는 김건희 씨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당사자들이 주유소 풍선인형처럼 굴고 또 이 컵에 물 반을 담긴 거에 대해서 이게 반밖에 없네 라면서 자꾸 이 사안을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잊지 말자 공천 개입이고 김건희의 어떤 역할 명태균의 영향력을 우리는 더 집중해서 검증해야 된다 저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명태균의 영향력 그러니까 다시 좁혀서 들어가면 검찰이 수사 중인 부분은 김영선 전 의원의 두 차례 공천 과정에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냐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명태균 씨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배후에서 공천에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들을 보면 2021년 7월입니다 당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었는데 입당을 메이드하기 위한 자리에 명태균 씨가 중간 고리로 섰던 것이었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다는 연락도 중간에서 허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가서 만났더니 이준석 대표의 의원에 따르면 명박사라는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연스러운 입당 과정이 됐다는 건데 명태균 씨의 영향력을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영향력이 여러 군데 있었다는 거는 이미 기존 보도로도 알려졌고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에서도 어쨌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다 이게 내공이다 내덕이다 뭐 이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정도는 모르겠는데 아예 존재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최진석 당시 본부장이었나 거기하고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을 부인을 할 수가 없고 이준석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명태균의 뭐 도움을 받았던 나도 알고 지냈지만은 이미 그 전에 누군가가 명태균을 김건이나 윤석열 이 두 사람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내가 뭐 소개해 준 건 아니야 이거에 내가 보기에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그동안 전에 예전부터 전해 들은 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강하고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같아요 명박사라는 게 우선 신바람이 이 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박사라고 이렇게 부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도 그래요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박사학위에 집착을 했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의 학력 컴플렉스가 됐든 어떤 뭐 사회적 지위 컴플렉스가 됐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중받고 싶은 거지 내가 그냥 사기꾼이나 사자가 아니라 박사로 불리기를 원한다 명박사라는 거를 본인이 얘기를 했겠지 본인이 나를 박사 명박사라고 불러라 뭐 이렇게 그랬겠지 처음부터 그러면은 누가 알았겠어 그거를 그렇죠 그런 거 엿볼 수가 있고 재밌는 게 이제 내가 매드맨 전략이라고 했는데 언론하고 인터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인터뷰의 메시지가 뭘까요 건들지 마 건들지 마요 정확하게 이거는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나 건들면은 오늘은 여기에서 지금 jtbc랑 이 정도 깠는데 더 깔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궁금한 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은 창원지검이 명태균을 구속시켜버릴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졌다 엄청난 분기점이 됐죠 엄청난 분기점이 됐어요 구속시킨다는 건 뭐냐면은 명태균을 명태균이 이제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용산에서 보기에는 좌불 안석이야 야 빨리 쳐넣어가지고 인터뷰 못하게 라고 해서 쳐넣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쳐넣은 다음에 딜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보이야 명태군하고 그런데 명태균은 지금 매드맨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무슨 짓을 나는 니들이 나를 만약에 건드리기만 하면은 나는 다 깔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식의 지금 있어서 이 머리싸움이 지들끼리 머리싸움이 지금 나름 치열하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어제 뉴스공장 보면은 주진우 라이브에서 맞아요 생방중인데 전화와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생방중에 멀리해야지 모르니까 명태균씨가 멀리해야지 모르니까 용산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생방중인데 그런데 어제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도 김건희를 지켜주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메시지를 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메시지 나를 더 건드리면 나도 몰라 난 주진우도 뭐 기버준하고도 하고 나 다 할 거야 이거를 지금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아니 어제 스픽스에서도 단독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노영희 변호사 또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했던데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어제도 보면은 그 JTBC 공개된 내용 중에 구슬로 전해지는 게 몇 차례 통화도 했다는 말을 또 남겨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분이 통화 녹음을 해서 음성 파일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문자매시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자기는 그와 관련해서 통화도 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통화는 무슨 얘기 했을까라는 궁금증까지 자연히 자아내면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는 아까 김주일 선배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다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핵심인데 거기에 명태균이 지금 고리로서 김영선을 꽂은 거고 월급을 반띵하면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제 JTBC 보도에 아주 유의미했던 것은 명태균 씨가 2021년도 7월 달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 사자외동에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게 너무 참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태균과 각각의 인물들의 관계 명태균의 역할 명태균의 영향력 이거를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건데 저는 과거에 최순실이 자꾸 생각이 나요 최순실이 뭡니까? 혈연관계도 아니고요 부부도 아니에요 그냥 지인인데 옆에서 온갖 국정의 농단을 다 일삼았다가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태균 씨도 사실상 최순실의 지위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꼬리가 밟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아까 명태균과의 관계와 역할과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성은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말을 안 하니까 물어봐야 되는 건데 공천 과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7월에 4명이 모였다는 것도 또 명태균의 영향력을 입증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2021년도 5월달에 5월 15일에 이준석 당시 후보가 경선 전에 당대표 경선 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내일 그러니까 5월 16일 저녁 7시에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물어봐요 궁금하니까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안 알려줍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정확하게 7시에 머니투데이 기사가 올라가요 거기 보면 PNR이 조사한 건데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를 해서 이준석 의원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가 뜹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하루 전날 그걸 알았을까 그러면 PNR이 알려줬을까 미래한국연구소가 알려줬을까 머니투데이가 알려줬을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좀 답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도 김영성 공천사실에 대해서 명태균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명태균이 당대표 일정에 대해서 6일 전에 먼저 알고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5월 13일에 그냥 기입을 한 거니까 뭐 알 수가 없다 더 미리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전 시점에 그거는 기입 시점하고는 논리적 연관성이 없거든요 명태균과의 쌍방향 소통이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이 당내에 대해서 당대표 일정도 6일 전에 알고 내지는 공천과 관련된 공관이사안의 비밀들을 먼저 알고 준비를 하는 이 작태 그리고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는 아니었지만 당대표 경선 때 그 명태균이 관여했다라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하루 전에 아는 이 작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가지고 2021년도가 지납니다 2022년도에 대선이 이기고 지방선거와 보선의 장이 열리니까 명태균은 그 관계성과 그 영향력 대선 승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본인의 사람도 꽂기가 수월했던 거 아니냐 내지는 꽂는 과정을 이준석 의원은 당대표로서 그냥 알면서도 묵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지게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이 묻는 말에 답을 안 하고 자꾸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질문을 받아도 일반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으로 심플하게 2021년도 5월 15일에 방송 나와서 그 PNR 조사를 어떻게 먼저 알고 떠들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물어보지 않고 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지만 명태균과의 관계 역할 영향력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도 핵심도 아니고 결국 김건희로 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개선을 밟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명태균의 역할과 지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은 아까 이준석 의원의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소통했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사실은 정권 초반도 아니고 방금 전이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소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 사과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국힘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보니까요 근데 오늘 기사 어제 오늘 나온 기사 그래서 도대체 뭘 사과하라는 거냐 너무 많아요 사과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계속 안 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첫 번째 사과를 하면은 김재원 최고가 지금 그 얘기 맨날 하거든요 옛날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당한 거는 사과를 해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오히려 본인이 정무수석하다가 이제 탈출하고 그다음에 박근혜가 탄핵당을 왔는데 막 뭔가 의혹이 있을 때 자기는 절대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사과하면 안 된다 여기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근데 사과를 하면서 지지율이 빠졌다 어쨌든 김재원의 시각에서 보면은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말 안 들어서 탄핵당했다 이런 김재원 최고가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사과를 하면은 민주당이나 야당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할 거다 물어 뜯을 거다 드디어 본인의 죄를 인정했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말하셨다시피 그럼 뭐 어디까지 사과할 거야 명품가방만 사과해 도이치 그러면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그러면 이거 뭐 공천개입 의혹은 예를 들면은 뭐 전당대회 개입 의혹은 뭐 한 등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타이밍도 애매하다 뭐 이래서 사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들이 주도하거나 이제 친한계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하잖아요 김종혁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별로 할 거라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명분인 거지 명분 그러니까 이거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그 유난 갈등이 세지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 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탈을 하거나 소진표를 던지거나 뭐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식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태균 씨 비단 사건뿐만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조가주약 사건도 사실 굉장히 농도 깊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도이치모터스 전문가 아닙니까 저 많이 열심히 찾아보고 있죠 근데 워낙 증거들이 많아가지고 빼박이죠 빼박 이거는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어떻게든 덮겠지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이제 덮을 수가 있나 이거를 아무리 무작정 막무가내로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사과라는 게 정치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치의 영역에서는 사과라는 게 오히려 반등의 기회도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기회 삼으려고 사과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 앞에 그 진정성이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치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검찰 출신이니까 법정에서는 사과하면 거의 인정으로 봐가지고 처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잘 안 시키죠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다투려면 사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법원의 논리지 법정의 논리지 정치의 언어는 아닌 거예요 정치에서는 내가 옳아도 국민들이 기분 나쁘다라고 하면 사과를 하고 들어가는 게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자세인 거거든요 근데 사과를 하지 않는다 여전히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걸로 좀 보여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또 하나는 이 사과라는 거는 수사보다도 밑에 단계의 조치입니다 근데 사과도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인데 이것도 지금 자존심 상하거나 검찰 정치의 잔재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김건희 논란 때문에 이 나라가 2년 6개월 동안 샌드위치처럼 껴버렸는데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남은 2년 반도 역시 김건희 전국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냐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결국 그 모든 부담은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국민들의 분노는 유성열 대통령에게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꼴통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꼴통 정치 김대남이 정확하게 봤잖아 그래서 꼴통 정치 인용합니다 김대남씨가 표현력이 좋더라고요 주저리주저리 떠든다 그러고 꼴통이라고 예언합니다 1년 이때 유튜버로 돌아옵니다 김대남의 시사 분석 그런 상황인데 말씀해 주시죠 박사씨 지금 댓글로 한 분이 우리 신규 변호사 얘기하니까 신변 많이 컸네 이제 당 차려도 되겠다 하는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어머니가 또 실패 정당을 바로 세운 다음에 전반에는 계속 달립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온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기사로 회자돼요 과거에 명태균씨 얘기도 최근에 나왔는데 한겨레신문이 또 보도하기를 비피패밀리라고 블랙펄패밀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멤버라고 주포 중에 하나가 구술했던 검찰에서 김모씨 이모씨하고 김모씨도 휘임식에 왔다는 겁니다 지금 흑진주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흑진주파 핵심 5명 중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진술이 JTBC에 자기들끼리 얘기한 게 있는 거고 거기에 문모씨 핵심적으로 활동했던 이종호의 뭐였지 무슨 친인척이었는데 그 사람도 못 들어갔는데 들어갔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종호랑은 언제 연락했는지 연락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종호랑 2020년에 9월에 통화했던 거 다 들통나고 그러니까 끈적끈적한 관계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요즘 약간 피로감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화도 많이 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게 언제까지 이거 지켜봐야 되고 뭐 언제까지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언론이나 옆에서 할 거나 할 만큼 해서 그냥 수사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를 왜 결론을 안 내리냐고 검찰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 검찰도 죽을 거야 이거 계속 흘리고 있는 게 검찰 내 관계자 만났는데 우리 죽겠다 특검 좀 가자 제가 이거를 들지 못해서 이거 기소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기소 안 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 이럴 수도 없으니까 특검 가면은 진짜 해피하거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손 놓고 넘기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이 정도까지 수사해 놨으면은 검찰은 또 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조금만 더 이제 불러다가 조사하고 해서 기소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5300만이 해피하다 딱 윤석열 김건희 두 명 빼놓고 특검 가면은 국민의힘의 당직자들 나와서 이상한 소리 삑삑해야 되는데 그런 이상 무리한 시위도 안 쳐도 되잖아 이제 특검 가면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모두가 해피하다고 이게 진짜 아니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또 거부권의 명분 자체가 또 위헌 얘기를 또 꺼내는데 아니 거부권을 쓰는 게 위헌이지 특검이 왜 위헌입니까 그럼 박영수 특검에 윤석열 수사팀장 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도 특검 가서 수사를 했고 성과를 내서 서울중앙지원장까지 간 역사가 있는데 특검이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게 앞뒤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부인법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제도적으로 뭐 조치를 취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가 어떤 악행과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아직 수사를 통해서 밝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의혹 단계거든요 그러면 빨리 특검을 통해가지고 어떠어떠한 문제들이 나왔고 여기서 제도적 미비가 뭐냐 이건 후에 따져야 되는데 지금도 일각에서 영부인법 만들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딴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의심해봐야 돼요 딴소리하지 말고 김건희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관철시키자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이것만 해도 어려운 겁니다 여당 쪽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만 하면 특검이냐 뭐 특검공화국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 말이 맞으려면은 뭐 증거도 없고 의혹도 없는데 특검 특검해야 그 말은 그렇게 하면 맞죠 그 말이 맞지 예를 들어 이거 체코 갔다 온 거 야 체코 특검 하자 이러면은 그게 맞아 떨어질 수 있지 근데 아무것도 증거는 넘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설렁탕 먹을 때도 특으로 시킨다니까 요즘에 특검을 하고 싶어서 특검 때문에 여기 좀 짭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특검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시방쇼에서 또 슈퍼 이거는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임규 원의사님 화이사이 신임규 원의사님 종신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오늘 기자들 만나서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약간 기주가 바뀐 얘기를 했는데 물론 김건희 특검법 도입은 당론으로 반대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말이 좀 길죠 많을 거다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고요 이러면서 특검은 당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는 특검이 문제라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과 우려를 또 한 자랑 깔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보면은 채혜병 특검법처럼 뭔가 삼자적인 추천이라든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담보되는 형태의 대안을 언젠가 또 뭐 했는데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채혜병 특검 관련된 거 뭐 냈는데 그러면 한 게 없잖아 뭐 냈는데 얘기해봐 그러면은 냈으면 내가 그래도 어 그래 대안이라도 뭐 있나 들어보자 할 텐데 안 냈잖아 그 공격사주 의혹 한동훈 대표를 상대로 한 보도사주 의혹 이게 후폭풍이 사실은 김대남 전 행정관 첫 번째 사실에 공정개입 녹취보다도 두 번째 당무개입 여진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미 진상조치를 지서를 지시했더니 이분이 또 탈당을 해버리니까 그럼 법적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유난 갈등 그리고 당정관계에서의 어떤 한동훈 대표가 계속 좀 약자 을의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고 어쨌든 당무감사나 여러 가지 조윤리위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물론 대통령을 압박하는 건 아니고 친윤계에 친윤계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효하게 카드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신지호 김종영 요즘 최근에 세게 나와요 세게 나와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신지호 부총장이 상당히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 뭐냐면 7월 10일 날 올해 7월 10일 날 이명수 김대남 녹취가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7월 12일 날 서울의 소리가 보도를 해요 이 여론조사 한 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처음에 잘못 알고 있던 게 서울의 소리 녹취 아니 서울의 소리의 이미지 여론 한동훈 이미지 여론조사 조사를 했다라는 거 이거를 보고 원희룡이 공격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공격을 한 거는 7월 10일 mbn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기 전에 한 거야 원희룡이? 아 그래요? 7월 10일 날 둘이서 얘기하고 7월 12일 날 보도가 나왔고 원희룡이 공격한 거는 mbn에서 tv 토론하는데 7월 11일 날 한 거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의 보도가 나오기 전에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신지호가 얘기한 거야 진기호 부총장이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한 거야 이거는 그리고 대회비였다라는 거예요 알만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총선 tf와의 이거 백서 만들었던 총선 백서 tf의 관계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조정훈을 치는 거고요 조정훈을 조정훈이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 완전 괘씸 되잖아 나 한동훈이랑 동갑이고 이러다가 배신 때리고 약간 지금 저쪽에 묻혔잖아 이철규가 이거를 조정훈을 같이 예전에 공관위원도 하고 약간 했다는 얘기에 그리고 이제 밀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철규까지 지금 칼끝에 꼭 가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그냥 이게 보도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자기들끼리의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김대남은 또 나경환 캠프에 있었어 또 그런데 공격은 원희룡 캠프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경환 캠프도 치고 원희룡 캠프도 치고 지금 친윤들 다 치겠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칼자루를 쥐었다라고 보니까 이게 저는 심상치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난 갈등이 이걸로 더 확대돼가지고 결국은 갈랐을 수도 쪼개질 수도 있겠구나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 배후로 용산과 친융계를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요즘 좀처럼 입장을 이제 천천히 내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동훈 대표를 유지한 친한계의 공격에 대해서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공격 사주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사실 이게 정당법 위반 소지도 좀 있어요 당대표 경선에 자유를 방해하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고발이 들어가면 사법적인 처리가 가능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피해자 아닙니까? 화가 많이 날 일이에요 그래서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소비시킬 수 있는 이슈? 2, 3주 끌 이슈는 되지만 크게 국민들이 관심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국면을 바꾸기에는 국면을 바꾸기에는 너무 이거는 무딘 정말 솜방망이 중에 솜방망이라서 그냥 이거 한 2주 갈까요? 2주 가고 나서 그냥 고발하면 그다음에 더 할 것도 없어요 뭘 더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원들을 돌려세우거나 뭔가 당내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당대표의 발언권을 늘리는 영향력을 늘리는 차원에서 머리를 써야 되는데 전 이거 가지고서 뭐 재미 보일 수가 없는 이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간단한 문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 한동훈이 돌파하기에는 연료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 한동훈 대표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본인이 뜻을 세웠으면 발광체로서 강행을 해야 됩니다 강행을 하든지 그걸 강행하는 게 어렵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출당을 하든지 둘 다 안 되면 본인의 직을 걸고 뭔가 정치적인 이슈를 본인이 좀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아마 다 못할 거예요 셋 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사퇴도 걸고 일을 못한다 그러면 최종 운명은 강퇴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상당히 추울 거고 이번 겨울까지 만약에 버틴다 하더라도 내년 연초부터는 또 이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또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야 진짜 물 건너면 악어떼 나오고 악어떼 건너면 밤에 불이 없고 얼어죽고 모든 게 산넘어 산이에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그러니까 지금쯤에 한동훈 대표는 이런 생각 할걸요? 내가 이러려고 당대표가 됐나? 아마 이런 회의감에 많이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대남 전 행정과 관련된 게 한동훈 대표를 향한 그런 사주 의혹뿐만 공격 사주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앞에 보면 비판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민단체의 그런 고발을 사주하게끔 했다라는 또 다른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세민연이었나? 고발 사주 맨날 고발 사주야 거기에는 고발 사주 나는 고발 사주가 있어 니들이 직접 하라고 그냥 고발을 또 저쪽 용사는 또 사주를 볼 수도 있잖아요 다 사주판이야 그게 나 사주야? 다 사주예요 지금 모든 게 심각한 문제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원래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게 원래 이전 정부 그러니까 보수 정부라고 할지라도 진짜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그게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이 사람들의 어떤 뭐 또 센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 의견도 청취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국정에 반영하고 반대세대는 소리 나오면 달래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일관되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했던 거는 유튜버들 구글 유튜버들 관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용산에 초청해가지고 관람도 시켜주고 광고도 주고 고발하라고 하고 뭐하러 이걸 유지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진짜로 이렇게 맨날 외로우니까 구글 유튜버만 본다고 또 얘기하잖아 구글 정권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꼴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심각하고 김대남이 어쨌든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는 아닌 게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잖아 무능하다 꼴통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정확하게 사람들의 세간의 시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하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이익 앞에서는 진짜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본인이 먹으려고 하면 무슨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명수한테 7월 10일 날 얘기를 하고 7월 12일 날 보도가 나왔잖아요 7월 15일에 서울 보증보원 감사 지원한 게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15일에? 15일에 7월 10일 날 제보하고 15일에 5일 뒤에 이거 몰랐겠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지 먹으려고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명수도 쓰임새가 없어지니까 8월 3일인가 그때 통화를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끊겨 그 이후에는 거의 통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용하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건데 진짜 이런 사람이 한두 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서 김영선도 나 단수공천 안 주면은 다 폭로하겠다고 하고 있고 의리라고는 1도 없고 이해관계로만 뭉쳐서 이해관계로만 지 이익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천지다 용산에 다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보증보험인데 이 김대남 씨는 보험이나 금융에 대해서는 진짜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여기에 간다니까 연봉 3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문제고요 뭔가 이렇게 공천에서 떨어지니까 피해를 본 사람인데 사실상 이틀막 하기 위해서 자리를 거래로 얻은 거 아닙니까 본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나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니까 이원모 지지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얼마나 비굴합니까 보험을 잘하시는 분이네요 설계나 감독은 못하는데 드는 건 잘해 보험을 잘 들어 그게 진짜 보증보험이야 김영선은 보험료로 수존물을 마셨고 여기는 보험으로 이원모 가서 지지선언으로 보험료를 냈거든요 보험왕이네 보험왕 완전 보증보험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옛날에 블랙리스트 좀 더 확대해서 그 말한 그러니까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사를 제갈물리고 혼내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동원된 거거든요 이거 범죄도 심각한 범죄예요 그래서 이게 뭐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성업법 위반 업무방해죄 국고손실죄 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나도 많은 범죄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김대남 씨는 그렇게 노력 노력 뭐 노력인가요? 하여튼 뭐 어떻게든 애써서 들어간 건데 제네시스도 더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차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항공비 47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요 오래 이제 못 쓰실 것 같아요 여기서 엄청나게 본질적인 문제에 저희가 맞닥뜨리게 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경력사항 자체가 서울 보증고험검사의 2인자 감사자리에 갈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누가 꽂았는가 솔직히 경력이 안 맞는데 낙하산이 가는 경우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김문수 지금 보수 진영에서 특히 친한계에서 의아해하는 거는 3급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비서관이 아니라 행정관인데 선임 행정관도 아니었다 어쨌든 3급이었다라는 건데 이 자리는 3급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서관도 가기 힘든 자리라는 거 아닙니까 비서관도 가기 힘든 자리인데 도대체 김대남이 뭘 했길래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갑자기 3급이 가기 힘든 이런 좋은 자리를 갔느냐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는 딜이 있었다 정확하게 김건희랑 있는지 누구랑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딜이 있었다라는 걸 왜냐하면 제가 오늘 조간보도를 맨 눈으로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에 여권 관계자를 소스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한 김대남 중 행정관을 대통령 측근 A씨가 감자자리에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동아일보가 그래서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A씨? 대통령 측근 A씨? 네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리를 놓고도 여권 안에서도 김대남 전 행정관이 가기에는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공감대 정도는 있는 거예요 아까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지호, 김종혁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 정도 스펙으로 갈 수 있는 언더스펙이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겠지 그러면 나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정국은 답답한데 꿀잼이다 꿀잼이다 내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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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여하관 당내 리더십을 확립히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걸 세게 깃발을 뜯고 나가는 건데 오늘 나경원 전 의원이 또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대남 전 행정관의 특보가 기본적으로 누구의 특보를 당대표 선거 때 본인의 특보를 했다 보니까 해명 차원도 있고 설명도 하는 건데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한동훈 2030 호감도와 이미지 조사 부분을 언급하면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진행했던 당시에 총선백서 특위위원이었던 이상규 위원이라고 계셨나 봐요 이분이 그보다 일찍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그런 조사 내용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10일쯤에 그 이후에 막아내드로 김대남 중 행정관이 설명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12일에 기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김대남도 소스가 정확하게 대통령실의 사주나 공작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애들로 어떻게 방어해 준 겁니다 방송 보고 얘기한 걸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 일탈을 조직적 음모니 하면서 더 키워 그들의 탄핵 시나리오의 밑밥을 덕성 무른꼴이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도 가만히 있을 수만 없다 하니까 한동훈 대표 꼴밤 때린 거죠 꼴밤 세대에 오늘 논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대남 이라는 사람과는 다 이제 그동안 관계 있었던 사람들 직간접적으로 타이제에 손절을 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거고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세게 나왔잖아요 이 이슈는 이제 본인한테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세게 나오니까 이제 당내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동훈 대표 영향력이 적다 보니까 또 저렇게 세게 나오면 작용과 반작용이 동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나경원 대표를 중심으로 또 아마 조만간에 또 홍준표 시장 또 올릴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한동훈 대표가 세게 나오면 나올수록 기존의 정치인들은 또 이럴 때는 또 한 편 먹고 또 한동훈 대표한테 계속 꼴밤을 또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또 본인의 입장을 또 내야 되니까 그런 입장 낸 거 아닌가 뭔가 쇠기를 받는 것처럼 곽수환 씨도 봤지만 어제 만찬을 또 이제 한동훈 대표 없이 했잖아요 없이 했잖아요 쓸쓸했어 아니 근데 밥 먹는 거 아니 뭐 어떻게 봤다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돼 유치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마 여기 신문사 하지마 애새끼들도 아니고 혹시 뭐 하는 거야 솔직히 먹는 거 가지고 이러잖아요 우리 정치 비상구만도 못해 한참 못해 우리도 사과즙을 주는데 저만 쏙 빼고 줘보세요 진짜 삐져서 안 나오지 진짜 저희는 두 개들이죠 두 개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참 정말 옹졸하잖아요 그리고 만찬 시간도 지난번보다 45분가량 길었다고 하고 지난번에 오미자 차만 내줬는데 이번엔 맥주도 내줬다고 하고 뭔가 이제 인사 기회도 줬다고 추가가 되니까 인사 기회도 맥주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못 참은 것 같아 야 어떻게 두 시간 두간 술을 안 먹나 이러면서 맥주 정도는 해야지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평상시 상황이었으면 그냥 아무 오해 없이 뭐 오해고 이런 구사수가 안 나오겠지만 거의 지금 유난 갈등으로 지금 모든 전국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확실한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하다 솔직히 지들끼리 밥 먹는 것까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빨리 좀 두 중에 하나 빨리 사퇴 좀 했으면 좋겠다 알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그리고 아까 전에 그거 얘기 말씀드리면 그 한동훈 이미지 대표 이미지죠 조사 네 7월 11일 날 mbn tv 토론회에서 문제제기 원희룡이 했잖아요 그리고 7월 12일에 매일경제가 그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해요 단독이라고 그렇군요 제목이 이거야 젠틀한 그 아저씨 다가가긴 어려워 2030에게 한동훈 이미지는 이렇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2030 청년대상 한동훈 위원장 호감도미 이미지 분석 보고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70억 원 쓴 건 아니고 뭐 한 18억 원 정도 썼는데 그중에서 설문조사 몇 개가 이제 항목으로 들어간 거지 다른 내용을 쫙 하면서 들어갔다라는 게 신한계 쪽의 주장이 어쨌든 돈을 쓴 건 맞는데 내용이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 어쨌든 한동훈은 젠틀한 아저씨인데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 상황에서 하냐고 총선 상황에서 총선 상황에서 왜 하냐고 한동훈 쪽의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선거를 칠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꾸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데 이거 여론조사 하면 바뀌어 그게 근데 우리 평론가님 말대로라고 하면은 제가 대통령실이라면은 이거는 아주 기함을 토할 일인데 내가 지금 선거 치르면은 너 얼굴로 칠 수 없으니까 내 얼굴로 치러야 돼서 그런 조사했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생각 들어요? 정권 말미도 아니고 이 새끼 봐라 이거 뭐야 이거 나이 컸다 이런 거 이건 오해할 만한 것 같은데 그거는 서로 싫어할 만한 한동훈도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황당한 얘기고 이거를 왜 갑자기 이미지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나르시 시점 정치 본인의 이미지 어떻게 보이치는지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한동훈도 문제가 있고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해서 이거 찌르고 그러니까 지디키리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어 이게 콩가루 전쟁의 연장전 아닙니까? 사실은 전당대회도 우리가 좀 복귀해 보면 서로 이제 폭로 전당대회 그래서 폭로의 힘이라는 그런 오명도 썼고 그때 뭐 의자 날라다니고 날려났습니다 뭐 체어샷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격하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한동훈 대표가 63%의 지지를 얻어도 당을 장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권력의 교체보다 더 위험한 게 권력의 공백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커플링이 돼가지고 지지율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 동조화 현상으로 더 이상 한동훈 대표가 권력을 차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밥이라도 주고 먹을 거라도 주고 자리라도 주지 한동훈 대표는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그 콩가루 내전이 계속 연장전식으로 더 나올 텐데 앞으로도 또 폭로가 쏟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앞으로 대선도 많이 남았고 또 짧게로는 이제 앞으로 재보궐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잖아요 이거 단일 대우로 지금 당을 할 수가 없다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거의 한 지붕 한 세네 가족 정도 지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수습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문제고 보수 지지자들은 지금 마음둘 곳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끔 밤에 전화 오셔가지고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데 윤석열 한동훈 다 싫대요 그래서 물어봐요 누가 좋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김문수 좋다 그럽니다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끊었는데 김문수가 최근 조사에서 실제로 높게 나왔어 높게 나왔어 저 그거를 밑바닥 민심에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어르신들이 김문수 좋아하더라고요 김성애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최근에 강경보수층이 김문수를 중심으로 실제로 저는 육성어로 두 분한테 들었습니다 실제로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저도 신인교 나올 줄 알고 기대했는데 김문수 김문수로 어지럽더라고요 감기 기운 더 올라와서 그리고 저는 만찬 관련해서도 진짜 걱정되는 게 하나 뭐냐면 그 여당 상위원장이랑 간사들이 가서 꽤나 그래도 지금 자리식 다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추측은 이거야 가서 지금 또 하나 큰 문제가 의료대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이야기 해야 될 텐데 100% 내가 봤을 땐 가서 아이 그거 여야 그 의장 그거 못해요 대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랬지 내가 그 추계위원 했잖아 잘했지 이런 얘기하다가 오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이거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 또 편가르기 하지 않았겠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59분 얘기했을 거예요 지분이 이제 많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원전 얘기 또 했을 거고 또 해 원전 얘기 또 했을 거고 그러니까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이제 끝나고 온 걸 텐데 결국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이 리더십이 완전히 공백이 됐고 이걸 어떻게 메꿀 수가 없는 상황 이게 지금 보수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현 주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만찬에서 안 나온 세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단어 김건희 명태균 한동훈 그 세 단어가 안 나왔대 신동욱 저기가 원내대변인이 그거 굉장히 뼈 있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니까요 뭘 만난 거야 도대체 뭐하고 온 거야 뭐하고 온 거야 사진 찍고 온 거야 8일 만에 다시 밥 먹으면서 우리 김준일 평론가 저희 프로그램 합류해가지고 초장에 얘기했던 게 한동훈 대표가 언제까지 이제 예를 들면 대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가벼이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시기가 지금 닥쳐와서 그런데 실제로 보기에 그 전망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빌드업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던져서 그러니까 막 갑자기 대책 없이 내가 그만둬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명분을 만들고 또 이번에 공격에 공세에 고삐를 쥐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저는 1차 위기는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 보궐선거 중에서 강화나 금정 중에 하나만 지면 큰 위기죠 그냥 큰 위기가 아니라 친융계가 가만히 안 있을걸요 책임져라 뭐 농담식으로 우리 한동훈 대표한테 비대위원장이나 선물해 줘야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친융계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날아갈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은 지금 근데 또 선거 분위기도 약간 심상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금정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단일화하면은 그쪽이 이긴다 그러니까 범민주 쪽이 이긴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게 언제 또 여론조사가 또 부산 쪽은 지난번 총선에도 잘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이제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나오면서 어쨌든 보수가 분열이 된 상황이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선거 분위기랑 겹쳐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확산시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만약에 제가 한동훈이라면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보궐선거 졌어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이 흔들리는 거 여당 대표로서는 만약에 진짜 사퇴했다 그럼 여당 대표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많았어 과거에 황교안 많았어 근데 이제 한동훈은 내가 대선에 대한 예를 들어 꿈이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 꿈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끝나면은 정치생활은 저는 끝인 느낌인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표 있을 때 그러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랑 각 쓴 거 이 공천개입 관련해서는 자기도 아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세게 한번 지으자 이건 총선데 이걸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나 근데 그게 이제 합리적인 지금 분석이고 그렇게 해야 본인이 사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당내에서 고립을 시키고 있는데 고립을 당하면 안 되죠 그거 죽는 거예요 고립 당하면 그러니까 해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수산씨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폭로를 올릴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한 강경책들을 써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민심의 지지를 더 받으면 한동훈 쪽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한동훈 대표 저는 개인 특성 같아요 관료를 오래 지냈고 특히나 검사 동일체라는 그런 좀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직렬에서 오랜 생활을 해오기도 했고 이분의 성향이 좀 가만히 저도 두세 달 보니까 좀 파악이 되는 게 너무 잘 삐져요 잘 삐져 쉽게 삐져가지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자기 마음 삐진 것까지는 알겠는데 풀어달라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도 이게 아마 앞으로 돌파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실은 공천개임 얘기가 있잖아요 본인도 알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폭로를 하려면 본인도 다칠 각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유열이 이래저래 수술을 하는데 정교하게 이 부분만 떼가지고 이쁘게 수술이 되는 게 아니라 피가 낭자하게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이 소위 말해서 이판사판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 마음은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로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그 상황이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이 어이키고 서이킹 올라가면 고발 사주도 있고 어이키고 서이킹이 너무 조국 사태부터 해가지고 이게 너무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사실 대놓고는 못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나도 죽을 각오를 해버려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참고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갤럽에서 장례 지도자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한동훈 대표 지금 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것만큼 한동훈 대표도 떨어졌거든요 진짜 커플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커플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 10% 떨어졌을 때 그걸 원래는 받아 먹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30%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고 지금까지 와버린 거죠 앞으로도 더 고립되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게 영향력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그냥 너무 유약한 내지는 삐진 느낌만 국민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전 돌파구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아멘